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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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용돈 봉투! 틀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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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봉투, 편지 봉투 이렇게 있으면 딱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딱! 이모! 방구이모! 방구이모에 종이잡기! 핑크색을 접어볼게요. 색종을 한 장에 준비해서 너무너무 쉬워요. 세모 접기를 하는데 흰색 테두리를 0.5cm 정도 보이게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접지 않고 표시만 해줄거에요. 표시만! 중간에 표시만! 짠! 열어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세모를 여기에다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 삼각형은 여기다 맞춰서 접는거에요. 짜잔! 그 다음에 약간 돌려서 얘를 바깥으로 살짝 빼주면서 짜잔! 바깥으로 살짝 빼주세요. 저는 여기 선이랑 평행이 되게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맞추고 반으로 접는거에요. 그 다음에 저는 미리 만들어놨던거랑 크기를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미리 만들어놨던거랑 크기를 맞춰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미리 맞춰놨던거랑 짜잔! 완성!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돈을 넣고 원래 있던대로 접고 뚜껑을 닫고 여기다가 뒤에서 살짝 꽂아주세요. 짜잔! 완성! 완성! 또 introdu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